네 안녕하세요 보험포역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모이애킹 특강 중에서 모이애킹 업무의 발표야 정말 필요한가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항상 모이애킹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3요소라고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기술적인 것들은 정말 중요하죠 이거는 빼면 안되겠죠 당연히 여러분들이 모이애킹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기술은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고서 작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신이 찾았던 취약점에 대해서는 잘 포장을 해야 합니다 그냥 보고서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잘 작성을 해야죠 양식에 잘 맞고 그 다음에 보기 좋게 고객들이 보기 좋게 계속 보고서 작성을 잘 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최종적으로는 그거에 대해서 발표를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발표는 이렇게 항상 중요하다 라고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까지 강의에서 이제 보고서 작성 쪽으로 좀 많이 치우쳐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이 발표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왜 발표가 중요하냐 우리가요 왜 발표가 중요하냐면은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모이애킹 업무를 들어가면은 모든 상황들이 다 똑같지는 않지만은 첫 번째는 운영자하고 개발자 대상으로 프로젝트 관련돼서 보안 교육을 진행을 합니다 이거는 보통 어떤 때에 진행하면은 우리가 이제 오픈전 어떤 프로젝트가 이제 정해져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한다고 이제 계획이 잡힙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 프로젝트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것들은 앞에서 보안 교육을 진행을 하도록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내부적으로 해도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외부 컨설턴트를 도움으로 받아가지고 교육을 받아도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어차피 이거 이거에서 이제 모이애킹 이거를 컨설팅을 누가 하겠다라는 것들이 보통 이제 정해졌다면은 외부에 있는 당연히 컨설턴트 전문가들이 와서 이제 보안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아니면은 이제 보안 담당자가 이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이제 자체적으로 또 진행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운영자하고 개발자 대상 제일 중요하잖아요 운영자 개발자 분이 실질적으로 이거를 이제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을 하게 될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안 교육을 합니다 이게 프로젝트라고 관련된 것들하고 이야기한 것들은 이게 어떤 주제가 나올지는 모릅니다 웹으로 개화한다면은 당연히 이제 웹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해줘야 하는 부분들이고요 만약 이게 모바일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다 그러면 모바일과 당연히 관련된 것들을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cs 프로그램에는 cs 프로그램과 관련된 것들을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쪽에서 고객 쪽에서 원하는 그 프로젝트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보안 교육을 요청을 하면은 진행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부적으로 보안 컨설팅 회사 내부적으로도요 이런 교육들이 진행되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항상 준비가 되어 있고 컨설턴트 입장에서도 이 프로젝트가 만약 진행이 된다라는 한 시점에서는 그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다 진행이 됩니다 이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이제 모예킹 업무가 다 끝나는 그 중간중간에 뭐 교육을 많이 하지는 않아요 어떤 뭐 계속 그냥 커뮤니티 하는 정도 미팅하고 그런 것이지 실제 모여가지고 어떤 교육을 하지는 않지만은 이제 모든 결과가 끝나면은 당연히 결과 보고서가 이제 나오는 것이고요 그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 우선 보안 담당자들한테 전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전달을 하면은 그것을 가지고 이제 보안 담당자가 그냥 다 한 번에 알면은 괜찮은데 그 상세 보고서에 대해서 이 보안 담당자들도 누구한테 보고를 해야죠 우선은 팀장님한테 보고를 해야 하잖아요 네 팀장님 부서장님한테 보고를 해야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 상세 보고서에 나왔던 것들을 어떤 것들을 조치를 해라 뭐를 해라 그렇게 계속 이제 명시가 되어 있다는 거죠 보안 가이드가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보안 가이드를 또 운영자하고 이런 개발자분들 대상한테 전달을 해서 나중에 패치를 할 수 있도록 보안 패치를 하고 또 이행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이 조율을 하는 사람들이 보안 담당자인 거죠 한 번에 보안 담당자가 이 프로젝트 나왔던 이 모의킹이 나왔던 결과에 대해서 이해를 다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이해를 시키려면은 당연히 이제 컨설턴트도 이 보안 담당자 대상으로 전달 교육 그 이 보고서에 대해서 명확하게 전달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고요 필요할 때는 별도로 또 교육을 진행을 해야 하는 겁니다 보안 담당자가 이제 뭐 한 분일 때도 있고 뭐 여러 명일 때도 있고 뭐 모르죠 그거는요 규모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아무튼 필요시에는 요청이 되면은 그 보고서 기준으로 당연히 이제 교육을 하나씩 진행을 해야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발표죠 앞에서 계속 발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규모만 다를 뿐 발표인 거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이제 되게 중요한 거죠 이제 팀장님하고 임원분들에게 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전달 발표를 전달을 해 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 요약과 이제 뭐 총평이라고 제가 이야기 했지만은 왜그냐면 임원분들께서는 이제 제일 많이 보는 거 어차피 보는 입장에서는 요약과 내가 이거에 대해서 어떤 모계킹이 어 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이 보안적인 부분들 이런 위협들이 얼마나 우리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아니면은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으면은 개인정보가 얼마나 유출이 된 것이냐 모계킹에 의해서 해킹에 의해서 유출될 수 있냐 앞으로 미래에도 이런 것들을 알기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 요약과 그 다음에 이제 총평을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궁금하면은 당연히 이제 상세 보고서를 보고서 이 보고를 할 때 발표를 하게 되겠지만은 이때는 이제 발표 시간이 어느 정도 이제 좀 단축이 되죠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상세 보고서를 하나하나 다 이야기 한다고 해가지고 임원들께서 다 이것들을 뭐 이해할 필요는 없잖아요 정확하게 결과 요약에 대해서 총평 이거 우리가 뭐를 수정하게 할 것이냐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보안솔루션 도입을 해야 하는 것이냐 아니면 인원을 늘려야 하는 것이냐 아니면 정기적으로 뭔가 점검을 해야 하는 것이냐 이것들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발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발표하는 방법들이 다른 거예요 지금 운영자 개발자분들한테 발표하는 방식으로 임원분들한테 발표하면 안 되겠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 누구한테 발표하냐에 따라서 어떻게 이 발표 자료들을 준비할 것이냐라는 것들도 능력인 것이죠 능력인 겁니다 그게 이제 컨설턴트인 거죠 그래서 보고서들도 다 다르죠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조율을 잘 여러분들이 업무를 하면서 해주셔야겠죠 네 번째는 이제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필요할 때는 정말 전사 대상 전사라고 하면은 회사의 전체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진행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이제 의무 교육들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연초에 아니면 연말에 이렇게 이제 몰아서 지금도 의무 교육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다 전사 대상으로 저희들이 의무 교육을 해야 하는 것이고 특정한 IT나 그 다음에 전보보팅 같은 건 더 이제 교육들을 이제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시에는 전사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보통 이제 외부의 다른 전문가 강사들을 불러서 할 때도 있겠지만은 최신 해킹동안 같은 거나 아니면은 정말로 이 회사에서 나왔던 그런 결과하고 그런 사례들을 가지고 이제 한번 결과를 좀 이렇게 좀 우리 회사에서도 이런 것들로 영향을 위협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고 싶다 그랬을 때는 모이해킹 컨설턴트가 직접 발표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제일 많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발표할 때는 한 600에서 700명 그 정도 대강당에서 이제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며칠 전에도 저는 어차피 지금 강의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전사 대상으로도 강의들을 식당에서 이렇게 강의들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표는 굉장히 모이해킹 업무 하는 과정에서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은 당연히 이제 첫 번째이지만은 그 기술을 가지고 상대방들한테 어떤 그 상대방 아까 말했잖아 입장 그 입장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발표를 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계속 이제 발표하는 시간들은 더더욱 늘어나죠 책임 컨설턴트가 되고 이제 뭐 수석 컨설턴트가 되고 이렇게 하면은 더 발표가 많아지고 또 제한서 발표나 그런 것들도 계속 하게 되는 것이고요 언젠가는 또 보면은 저같이 이제 강의나 그런 강사 뭐 이렇게 할 기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회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이렇게 준비를 해두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발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평소에도 좀 많이 이렇게 연습하거나 아니면 정말 실전에서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하다 보시면은 자연스럽게 발표는 더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해두시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예킹 업무의 발표가 정말 중요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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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